강조? 할 수도 있지 아니 붙이는 그 의도가 뭐냐고 아니 얘들아 그래 붙일 수도 있지 근데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그 붙이는 이유가 뭘까? 뭐야? 궁금해 난 안붙이니까 음음 음음 그런거야? 맞다고 해야 이영이 이영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영이면 네 말 그대로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아아 그럴 수도 있지 맞아는 근데 이상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뭐 나한테 맞을.. 아니 뭐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고말고 음음 이런거라고 근데 이영이 형 왜케 좀 기분나쁘게 들리지 이영이 형 왜케 기분나쁘게 들리지 근데 근데 왜 이거 그리고 이거는 왜 안켜져 개같은거 암 그렇고말고 그럼그럼 이영이영 그래? 별로 기분 암나쁘던데 응 니 얼굴 이영이영 죄송합니다 니 얼굴 배터리 이영이영 기분 나쁘다 진짜 야 이영이영이 그렇고 말고라고 듣는 순간 니 얼굴 배터리 암 그렇고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흑흐흐흐흐흐흐 흐흐흨 그런거말고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? 그러셔도 있지 죄송합니다 그런 도시구나 목이 좀 많이 안좋아요 약간은 지금 말하니까 괜찮은거 같은데 오늘 뭐하냐구요 게임할건데 기다려봐 아니 풀스 아까까지 켰거든요 풀스 잘됐는데 왜 화면이 안나오지 잠깐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노가리는 여기까지 깔게요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에 동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녹화 녹아리 왜 지금 끝났어 더해 그럴듯한 변명거리나 날 미치도록 몰두하게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텅펴버린 날 채울까 날 녹여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래 빛을 다 보이던 너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건지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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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너와 나 정말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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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언급하지 마세요 왜 안되지? 제대로 안됐나? 잠시만 여러분들 갑자기 안되서 당황스럽구만 아 이 형이 형 그만해라 이제 끝이 없어 이렇게 내가 재질을 안해주면 계속해 진짜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비틀비틀비틀 시간은 흐르고 빛바랭 꿈은 지웠고 빙글빙글빙글 내 맘은 곧 돌고 사랑한 날은 멀어져가고 사랑한 날은 멀어져가고 정말 답답해 왜 이런건지 왜 이런건지 됐겠지? 다시 봐봐야겠어 온 가방 봐봐야겠어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화면 나와라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나와라 두두둑 두두두 두두둑 두두두두두 두두두 화면 안 나오는데 이거 야 그러면 진짜 아... 본체 뒤 봐봐야겠다 본체 뒤에 아니 이거 내가 여러분도 하기 전에 해봤거든요 이거 방송 키기 전에 켜봤는데 잘됐는데 아까 발 부딪혀서 뭔가 손 건넌거 아니야 그런거 같아 그래서 봐봐야겠어 뭘 모독이 당이야 내 앞에 너를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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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는데 노래 좋아해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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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